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 랜드로버 디펜더 모델을 계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랜드로버 1세대 디펜더를 닮은 완전한 신차가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모델 모두 처음 듣는 완전히 생소한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이네오스의 그레나디어라는 차량인데요. 아마 오프로드 SUV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국내에 공식 출시 예정인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에 대한 정보 자세히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네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생소한 회사이자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이네오스는 영국 최대 규모의 화학기업입니다. 전세계 8위의 엄청난 거대 화학기업인 것이죠. 이네오스의 CEO 제임스 레트클리프는 랜드로버 1세대 디펜더의 찐팬이자 매니아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 정도로 세계 최대 부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축구팀 OGC 니스와 포뮬러1 멜세데스 AMG 페트로나스도 현재 후원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F1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과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이네오스 CEO는 1세대 디펜더가 단종이 되자 디펜더를 너무 사랑했던 그는 디펜더와 같은 차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페라리와 같은 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페리 포르쉐가 내가 꿈꾸던 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 최대 화학기업 CEO인 제임스 레드클리프의 결심으로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최초의 모델인 그레나디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의 완성도나 만듦새는 차차 겪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단 이런 의지와 실행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자본력이 뒷받침 되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렇다면 빠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입차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벤치코리아, BMW 코리아 같은 회사죠.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공식 수입사로는 차봇 모터스가 선정되어 판매부터 서비스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 차봇 모터스는 2016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회사로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보험과 금융 등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성수동에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준비 중이며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태 지역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네오스는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판매를 담당하는 수입사마저도 이런 경험이 없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구매 프로세스나 사후 서비스 부분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이 될지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브랜드와 모델명 모두 조금 어색해서 입에는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레나디어는 랜드로버 디펜더의 디자인과 BMW의 파워트레인을 결합시킨 모델입니다. 일단 이 차의 탄생 배경 자체가 디펜더를 오마주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내 외부에서 디펜더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고요. 이네오스사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파워트레인 기술 즉 BMW의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레인지로버도 BMW의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레인지로버와 유사성을 갖게 되네요. 지금 와서 엔진과 변속기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BMW의 파워트레인을 사서 그대로 적용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레나디어에는 어떤 엔진이 탑재되냐면 BMW의 6기통 디젤과 가솔린 엔진 그리고 ZF8단 미션이 결합됩니다. 그리고 디펜더, 쥐바겐, 랭글러, 브론코와 같은 정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량이고요. 바디온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에어 서스펜션은 탑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레나디어와 디펜더, 랭글러, 브론코 이렇게 4개의 차를 비교해보면 디펜더만 모노코크 바디 즉 유니바디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바디온 프레임 구조이며 디펜더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정통 오프로더답게 센터, 프론트, 리어 총 3개의 락킹 디퍼런셜을 지원하며 80cm까지 도강이 가능하고요. 3.5톤의 견인력을 가졌습니다. 인테리어 특징은 계기판이 없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만 존재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요. 패스파인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가 주행한 오프로드 코스를 저장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그레나디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디펜더와 지바겐 그리고 랭글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장의 경우 그레나디어가 4856mm로 디펜더보단 길고요. 지바겐과 랭글러보단 짧습니다. 전폭은 랭글러보단 넓고 디펜더와 지바겐보단 좁고요. 전고 높이는 2m가 넘어서 가장 높은 전고를 가졌습니다. 휠 베이스는 지바겐보단 넓고 디펜더와 랭글러보단 짧죠.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 전고가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높다라는 게 그레나디어의 특징입니다. 1세대 디펜더를 오마주한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그레나디어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1세대 디펜더가 다시 부활한 그런 느낌이고요. 2세대 디펜더를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디펜더의 느낌도 나면서 지바겐 느낌도 있고 정말 터프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워진 2세대 디펜더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전면부의 동그란 헤드램프는 지바겐과 브론코를 닮았고요. 그리고 툭 튀어나온 프론트 범퍼와 수평형 라디에이터 그릴 완만한 곡선의 프론트 펜더와 솟아오른 보닛의 라인과 덮개 형상의 루프까지 1세대 디펜더와 거의 판박이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랜드로버 엠블럼만 붙이면 그냥 랜드로버 차라고 해도 누구나 믿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랜드로버에서 디자인 관련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네오스에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할 수 있었죠. 이렇게 3대의 디자인을 동시에 놓고 보면 확실히 그래나디어의 디자인이 디펜더를 완전히 계승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2세대 디펜더는 현대적으로 타협하면서 재해석한 느낌이라면 그래나디어는 철저하게 디펜더를 닮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그래나디어 디자인에 대해 호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신차 디자인에서 이렇게 터프한 디자인의 차를 만나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측면은 더더욱 디펜더를 빼닮았습니다. 철저하게 각이 진 A필러와 B필러 그리고 C필러까지 둥글게 만들어야 하는 휠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진 디자인을 가졌고 지바겐과 같이 도어 경첩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것 또한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손맛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나디어는 기본 17인치와 18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출고 타이어는 모두 올터레인,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 장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나디어의 컬러 역시나 1세대 디펜더의 컬러 매치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1세대 디펜더의 마린 블루라는 컬러에 콘트라스트 루프를 적용해 루프만 화이트 컬러로 매치한 것도 동일합니다. 컬러 부분에서도 디펜더를 많이 참고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나디어의 후면부를 보면 가장 많이 디펜더와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뚝 잘라놓은 듯한 직각의 후면부 모습을 보면서 1세대 디펜더의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다리의 위치도 동일하고 루프 쪽에 있는 알파인 라이트의 위치 또한 동일 하나 그래나디어에서는 알파인 라이트 즉 창문은 아니고요.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한 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뭐 알파인 라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디펜더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건 포기하자! 라고 마음먹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그래나디어에서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인데요. 트렁크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인데 열리는 비율이 특이합니다. 왼쪽이 3, 오른쪽이 7 비율로 열리는데 간단한 짐을 꺼낼 때는 왼쪽만 열고요. 큰 짐을 꺼낼 때는 오른쪽까지 개방하는 방식인데 뭐 웬만하면 둘 다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용성보다는 차별화된 감성을 주고자 이렇게 디자인한 듯 보입니다. 이번엔 이네오스 그래나디어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터프한 외관에 이어 인테리어 역시나 최근 보기 힘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진 디자인답게 탁 트인 시야가 가장 인상적이고요. 센터페 시야와 천장에 배치된 수많은 아날로그 버튼들 역시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썬루프의 경우 좌우가 분리되어 각각 오픈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전동은 아닙니다. 계기판 역시나 간단한 경고등 표시 정도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즈가 제공되며 주행속도와 주요 정보들은 12.3인치 중앙 모니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핸들 디자인은 투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고 계기판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12.3인치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나침반이 놓여 있고요. 그 하단에는 큼직한 여러 버튼들과 BMW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기어 레버와 사이드 브레이크, 로우 앤 하이레인지 기어까지 제공합니다. 뭐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갑자기 등장하는 BMW 전자식 레버는 좀 디자인 통일성을 많이 해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썬루프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분리되어 있고요.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완전 수동이에요. 그리고 천장에 있는 다양한 버튼들의 용도는 오프로드 주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도강이라든지 서치라이트와 같은 기능들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많은 버튼들로 구성해놨습니다. 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라 확실히 유니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네요. 인테리어는 확실히 1세대 디펜더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열 좌석의 경우 전장과 휠 베이스가 긴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넓진 않습니다. 따로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송풍구와 간단한 충전 포트 정도만 지원합니다. 패밀리카 용도라기보다는 오프로드용 혹은 아빠의 취미생활용이기 때문에 2열에 대한 승차감이나 편의사항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나 출시 가격일 텐데요. 영국 판매 가격 기준 8천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디펜더의 3분의 1 가격이다. 절반 가격이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레나디어가 국내 판매된다면 예상 가격은 8천만원에서 1억을 조금 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디펜더의 경우 110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그레나디어는 브론코보다 비싸고 지바겐보단 저렴해서 딱 디펜더와 가격적으로 겹칩니다. 하지만 신형 디펜더의 경우 모노코크 바디 타입인 것과 더불어 에어서스펜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등이 그레나디어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좀 더 고급진 온로드 성향의 오프로더인 것이죠. 찐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소비자라면 그레나디어에 더 끌릴 수 있겠지만 그레나디어가 과연 국내 온로드에서 어떤 승차감과 능력을 보여줄지 얼른 직접 타보고 싶네요. 올 상반기 국내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꼭 시승해보고 여러분들께 그레나디어 시승기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